자제해야 되겠더라구요 나랑 상민이 형 그때 우리 무학행 한다고 여기 배우고 저기 배우고 해서 3박 5일로 갔다 왔는데 포르투칼 어휴 갔다 와서부터 한 열흘 이상이 그냥 바보처럼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겠더라구요 프로그램 다 이렇게 끝내고 그 좋았던 적 있어? 그때 했었던 프로그램 무학행도 끝나면 그때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항상 안좋은 얘기가 힘들어 이게 스케줄이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지 프로그램 좋았지 그래도 경훈이가 뭔 얘기라면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줘 내가 말했어야 하니까 얘기해주고 나한테만 물병 집어넣고 내 말했으면 너는 진짜 너는 다 다음 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